좋아요 구독 개장하고 지금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매일 9시 반 되면 저희가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이 코너를 제가 마련했는데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 주시면 아주 유익할 거다. 제가 이제 확신을 하면서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두 종목은 계속적으로 제가 최근에 IT 쪽을 좀 보고 있어서 오늘 소부장 중에서 소재 그리고 재료 부품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씩 보시면 센티멘탈 쪽에서는 한솔케미칼 그리고 펀더멘탈에서는 LG, 이너텍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가져왔는데 오늘 주가가 먼저 이렇게 움직여 버려가지고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 보시고요. 한솔케미칼부터 이제 좀 들어가겠습니다. 한솔케미칼의 리포트가 최근에 KB증권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제목을 보시면 하반기 실적 개선에 초점을 두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쪽 IT 쪽은 사이클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사이클에서 크게 벗어나기 힘들다. 무슨 얘기냐? 상반기에는 상당히 실적이 부진할 거다. 왜? 수요가 부진하니까. 지금 잘 안 팔리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반기에 가면서 수요가 다시 살아나면서 상반기에 저점을 찍고 이익저점은 상반기에 저점을 찍고 하반기에 올라가는 이런 사이클이 공통적으로 지금 적용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한솔케미칼이라는 데는 과산화 수술을 하는데요. 그래서 하반기에 가면서 판가 인상이 기대가 된다. 그리고 프리미엄 TV 쪽으로 지금 삼성전자도 계속 OLED TV 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가면서 양도 늘고 거기에 적용되는 제품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를 보면서 지금 투자를 하자. 이런 류의 리포트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여기 프리커서라고 있습니다. 전구체인데 이게 상당히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고 지금도 이미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 이런 것이라 제가 좀 골라봤고 차트를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어제 고개를 한 번 들었는데 오늘 더 올라왔으니까 조금 더 올랐겠네요.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팔고 있다가 조금 사는 모양인데 오늘 외국인들이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도 조금 올라가고 있어서 좀 봐야 되고 기관들도 최근에 먼저 사들어오기 시작했다. 기관이나 외국인은 말이죠. 이렇게 장이 IT 쪽으로 가면은 바스켓으로 강제적으로 이쪽에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금씩 올립니다. 장을 따라가는 그런 포트폴리오 조정인데 따라가다 보니까 대표적인 IT 업종, 대표적인 소부장주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중에서 소재 쪽에서는 한솔 케미칼이 아마 낙점을 받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리포트의 전체적인 톤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눈높이는 낮아졌어요. 뭘로 제가 보냐면 목표가가 다 이렇게 낮게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톤은 전체적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주가도 별로 안 좋았잖아요. 크게 움직인 게 없었다. 그런데 최근에 뭐가 변화가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기관 조정의 끝자락을 지나가고 있다. 옆으로 횡보를 충분히 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 IT 업종에 올라가니까 여기도 기대를 걸어보자. 이런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더 아주 쉬운 말로 써놨네요. 상반기에 사서 하반기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주가를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고 밸류에이션 매력은 저는 중간 정도라고 봐요. 왜냐하면 소재 쪽은 항상 밸류가 높게 거래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소부장 중에서도 부품이나 장비 이쪽보다 항상 이렇게 높이 거래됐던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 숫자를 보시면 낮지는 않습니다. 지금 14배 정도 이렇게 와 있는 PER 모습이고 PBR도 숫자로 보시면 2.800 거의 300 근처에 와 있거든요. 이 숫자 절대적인 수치만 보면 낮지는 않다. 그렇지만 동종업계 소재 주도를 보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니고 중간 정도 돼 보인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목표 주가 대비 괴리율은 30%.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한 30%까지 좁혀졌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괴리율 폭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서 못 사시는 분들은 한솔케미칼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분위기 좋은 IT 쪽에서 센티멘탈 주식으로 한솔케미칼 오늘도 장초방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펀더멘탈 주식으로는 제가 LG노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LG노텍을 NH증권에서 3월 23일 날 리포트를 냈어요. 그런데 여기 파란 줄로 보면 상반기까지는 실적 부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오렌지색으로 보면 하반기에는 그런데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 상반기에는 계속 내려가고 1분기에 아주 안 좋을 거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하반기에 기대를 해보자. 아까 제가 모델 말씀을 드렸잖아요. IT 사이클 자체가 지금 그런 모양이다. 이런 얘기고 상반기에는 안 좋지만 하반기에 가면서 뭐가 있습니까? 애플의 신규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줌 기능이 아주 강화된 모듈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만드는 두 개의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LG노텍입니다. LG노텍이 그러니까 물량도 늘어날 거고 단가도 상당히 고부가가치 쪽으로 줌 모듈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가격이 올라갈 거다.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서 수익성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회사는 여기 밑에 줄에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엑살 신제품 관련된 모멘텀이 주가에 크게 들어와 있지 않다. 그래서 이것도 하반기 가면서 계속 지켜보자 라는 류의 NH증권 리포트라고 보시면 되고 차트를 보시면 옆으로 이렇게 횡보국면 크게 올라간 것도 없어요. 장이 많이 오르고 코스닥도 많이 올랐는데 LG노텍 크게 오른 게 없잖아요. 그런데 최근 며칠 거래일 동안 조금 고개를 들려고 하고 있고 외국인들도 계속 팔자기조. 기관도 팔자기조 있다가 조금씩 사들어오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포트폴리오 조정을 좀 하는데 IT 비중을 지금 동시에 올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리포터들 쭉 제가 봤어요. 여기도 보면 아까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목표 주가는 다들 이렇게 내렸어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약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왜냐? 바닥을 주가가 다 확인을 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고객사가 재고 조정할 때가 기회다. 지금이 최악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액츄에이터 쪽으로 부가가치에 이동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줌 관련되는 고배율 가는 거를 하반기에 애플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LG 이노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밸류는 바닥권에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목표 주가 계리율은 40% 이상이다. 아까는 30%였잖아요. LG 이노텍은 오른 게 진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어제에 의해서 좋은 주가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 주식으로 한솔케미칼 그리고 펀더멘탈 주식으로 LG 이노텍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